예린아,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쓰이게 할까요? 우리 예린이가 요즘에 식욕이 없나 봐요. 엄마가 마음 아프게요. 어떡할까요? 뒤에는 아빠가 계셔서 우리 예린이가 막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지요. 우리 예린아, 우리 사랑하는 딸아. 우리... 아니, 저 뚜껑이 이빨 가령되지 좋을 것 같아. 그렇긴 하다. 예린아, 엄마가 봐 보세요. 예린아! 예린아, 우리 예린이 어쩜 이렇게 잘 앉아있을까? 예린아! 예린아! 이제 목욕하자. 이제 여권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. 안녕! 안 하죠? 예수 cara! 예수 kapat